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 따라 잊혀진 사랑도 덥고요. 소리 없이 날리는 눈송이의 그리운 정도 덥고요. 구름 위에 나래를 펼쳤던 꿈들까지도 하나하나 덮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까요. 다가오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많고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고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서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늘어난다는 생각이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슴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도 그 가슴에 찬바람이 불면 왜 그렇게 서운함과 눈물은 깊어 만지는지 지나온 세월의 허무감만 차곡차곡 쌓아놓았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달콤하거나 은은해서 다정한 용기를 주는 그러한 목소리는 아니어도요. 아프지는 않았느냐 밥은 먹었느냐는 어떤 일상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후잘 것 없는 차 한잔에도 차향이 짙은 이유를 부여를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무엇인가 어떤 존재를 부여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고요. 마음 나들이의 지나온 힘경과 어둠거렸던 일들을 접어놓고 묵묵히 자신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 지나온 세월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부터라도 풍한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38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8대 참회문 가운데요. 불자의 실천 덕목인 깨달음의 지혜를 터득하는 칠각지. 그래서 87번째 우리는 지극정산 마음으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사유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요. 또 모든 수행에 있어 사행을 열고 바른도를 이루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선법을 얻어서 기쁨을 일구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요. 올바른 선근을 만들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히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요. 91번째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지닐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요. 또 마음을 한경지로 집중해서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그런 참된 지혜를 터득하고요.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히 해서 정해를 선정과 지혜를 한결같게 하는 참된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94번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용락과 어떤 고행액단을 따란 중도의 도를 터득하기 위한 팔정도를 깨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194번째에 우리의 현실이나 사물에 대해서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는 정견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나이다 하고 다지면서 절을 하지요. 우리는 사물을 바르지 못하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고요. 또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참 남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한 번 좋은 일을 했다 해서 그분이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한 부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어떠한 분이 열심히 훌륭하게 남들을 위해서 사는데 어쩌다 한 번 실수로 본의 아니게 여건이 형성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마음대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나쁘게 인식을 시키고요. 자기 마음에 들거나 자기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은 여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 마음 따라 그 사람을 좋게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는 정견의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이제 95번째로 즉 정서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사념인 정사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올바르게 보면 사념, 즉 쉽게 얘기하면 사고력도 바라질 수가 있지요. 바르게 봐야 바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래서 바른 생각을 우리가 지니겠다, 실천하겠다는 다지면서 95번째로 절을 하고요. 다음 이제 96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입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는 진실하고 유익한 올바른 말인 정의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짓는 악업을 구업이라 그러죠. 구업, 업이라는 것은 바로 몸으로 짓는 신업, 또 입으로 짓는 구업, 또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가장 안 좋다라고 하지요. 그래요. 마음에서 업을 지어야 우리가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신과 구업은 의업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입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절을 하고요. 다음 이제 97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고 생명의 보와 자비의 성근을 심는 정업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지요. 우리가 사물을 바르게 봉으로 인해서 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바른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7번째로 바로 몸으로 짓는 악업을 제거하고 정업의 이치를 깨우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98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건전한 경제와 생활을 만드는 정명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한순간에 어떤 누림이나 여건으로 해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많은 그런 이득을 도모하는 것도 사실 바른 삶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옹달샘물 나오듯이요. 어떤 분은요. 한순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편안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지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규모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옹달샘물 나오듯이 항상 바르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건전한 경제와 생활을 만드는 그런 정명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절을 하고요. 다음 이제 99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끊임없이 물러섬이 없는 올바른 노력의 정정진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지요.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해서는 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어떤 생각과 또 바른 삶을 살다 보면 노력도 역시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노력이다라고 물러섬이 없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정진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 다지는 뜻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요. 다음 이제 백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바른 의식으로 바른 의식으로 언제나 이상과 목적을 여의지 않는 정념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요. 바른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의식을 갖지 않으면 항상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자기의 먹을 것도 안 먹고 그것을 불쌍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손이 이뻐서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고요. 어떤 분은 사행심이 생겨가지고 남의 것을 탐을 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손이 나빠서 그 물건을 훔쳤겠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손이 나빠서 훔치기보다도 마음이 나빠서 훔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손이 좋아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손이 나빠서가 아니고 바로 마음이 좋아서 손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나빠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의식을 지녀야 부처님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101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산매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 정정의 이치를 깨우쳐 실천하겠나이다. 다지면서 절을 하는데요. 끓는 물이나 빗방울이 튀기는 그런 흙탕물에서는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죠. 또한 더러운 거울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 속에서 올바른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이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산매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깨우쳐서 항상 정신을 집중하는 정정의 이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지면서 101번째로 우리가 절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각고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2번째는 우리 서원을 세워서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각기 가지고 있는 서원을 우리가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대로 실천하여서 부처를 이루셨고요. 약사엘의 부처님은 12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이루어서 약사엘의 부처님이 되셨고요. 또 보현보살님은 10가지 행원이 있고요. 관세음보살님도 10가지 원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부처님께서도 10의 10대 발언문이다 해서 10가지의 발언하는 서원문이 있지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개인개인의 서원을 우리는 별원이다 라고 하고요. 또한 우리 불자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분들은 4가지 큰 서원을 세워야 된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공통적인 원이기 때문에 총원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그 총원에는 바로 사홍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102번째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가없는 모든 중생을 맹세하고 건지긴 나이다. 다지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깨달음이 자신의 행복이지요. 그런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각타가 필요하지요. 또한 그런 걸 전해주었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행복감으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자기가 형성한 것을 이용해서 남한테 전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사님들은 의술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법관분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셔야 되고요. 정치인들은 또한 나라의 안목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래서 바로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터득하신 분이 터득하신 만큼 많이 터득하시면 많이 터득하신 만큼 적게 터득하신 분은 적게 터득하신 만큼 대학생이 고등학생 가르치고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가르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중생들을 맹세하고 건지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백두번째로 절을 하고요. 다음 백세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겠나이다.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지요. 이게 바로 백두번째 중생을 건지겠다는 건 중생무변 서원도고요. 끝이 없는 번대를 모두 맹세하고 끊겠다는 번뇌무진 서원단이죠. 번뇌를 다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는 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뭔가 선정상태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지금 번뇌를 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를 살피게 된다면 충분히 원인이 제거가 되어서 우리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번뇌를 다 끊고요. 104번째로 지극정성 한망으로 한량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겠나이다. 법문무량 서원하이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거리가 어떻게 됐든 또 시간이 언제가 됐든 항상 가서 법문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각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큰스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은 법문대로 또 작은스님께서 해주시는 법문대로 세상에 살피고 보면 법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경전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경전이 더 좋다 어떤 경전이 나쁘다 스님 어떤 경전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경전이 좋고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좋지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해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고요.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닌 것이 없듯이요. 새소리는 법문이 아니고 물소리는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법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을 내세워서 큰스님은 법문이 높다 작은스님은 법문이 낮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분별심이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큰스님 작은스님이 없죠. 큰 법문 작은 법문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많이 얻고 깨닫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 기회가 되건 여건이 되건 물론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런 법문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어떤 나무군이요. 나무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 하는 것 같은데도 잘하고요. 어떤 분은 나무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하는데도 그 사람보다 많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놀면서 하는 것 같은 사람은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그 도끼나를 갈고 또 나무를 자를 땐 그 핵을 맞춰서 자르기 때문에 쉽게 자르고 빨리 자르고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노력만 하는 사람은 아무 곳이나 치고 무뎌지는 도끼날로 치기 때문에 나무가 잘라지지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바로 올바르게 살고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꼭 배워 익혀서 자신을 도끼날을 갈듯이 잘 다져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가 없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 그래서 이거 이상 더 훌륭한 그런 도가 없다. 하는 게 위가 없는 모든 불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런 도를 꼭 맹세하고 이루겠다라고 다져야 한다는 것이예요. 보편적으로 내 마음가짐 각고가 얼마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음이 형성이 되죠.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만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만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어렵고 또 직장생활하기 바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행복에 사는 법을 터득하는 부처님의 도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106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게 108대 참해문의 마지막 참해발언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 끝없이 널리 퍼지니 미래의 모든 세상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크신 공덕 찬탄합니다. 하면서 부처님을 찬양하면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기 으뜸가는 꽃다발과 미묘한 가락과 향과 일산들 좋은 의복 좋은 향들과 촛불들을 순위산의 높이로 모아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양의 덕이지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불공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뜻해요. 불공기도 라고 해서 연불하고요. 정근하고요. 여러분들 절하고 이게 불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부처님께 바치는 불공 중에 하나이지만 진정한 불공은요. 바로 공양의 덕이에요.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양의 종류는 부처님 제3시에 사사 공양이 있고요. 그것이 내려오면서 향초 꽃 차 임등 연등 그죠. 이런 어떤 육법 공양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불공기도 기도일은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시고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신앙처럼 뭘 이루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곡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기도는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결실을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행위를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요.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서원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지는 게 기도고요. 발언이라는 것은 출발발자의 원원이잖아요. 그 본문을 듣고 자기가 원을 세워서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가 출발발자로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불공기도 발언은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자기의 삶을 다져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해서 그 갖고 의 소원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불공기도 발언이라고 그러지요. 절에 가서 절하고 청을 하면서 염불하고 그것을 불공기도 발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절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됐든 대승경전으로 보면 불공 아닌 것이 없죠. 사사불공이니까 하지만 근본 핵심 불교의 진원을 살펴보면 바로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자신의 악고를 세워서 노력을 어떻게 해서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게 바로 올바른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108번째로 108참의 가운데 마지막이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온갖 번뇌 다하듯 원하옵나니 이치에도 이래도 막힘이 없고 불법이고 세간이고 걸림이 없는 이 수승한 모든 공덕을 위없는 부처님의 복개와 중생계 저 이제 남김없이 회양합니다. 우리가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지요. 그러나 부득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룬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부처님의 법개와 중생계에 회양하고 다 환원하는 이런 것이 바른 공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하고 남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치로 살아가자는 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미혹의 번뇌를 돌려 깨달음을 구할지니 청정한 불심으로 바른 믿음 굳게 지내서 거룩한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청례하여 발원 울리나이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번에 한 108대 참회문은요. 바로 제가 2007년 정여년 새해 정을 초하루 아침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산 자비정사 산사에서 자명당 석일봉 합장 해서 108 참회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스님이요.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상당히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 스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 제자 스님도 꽃을 엄청 이뻐하셨어요. 너무 꽃을 이뻐해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꽃을 가꾸고요. 또 심기도 하고요. 분재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은 스님께 가서 보면 큰 스님께서 하셨던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배로 더 커져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화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 언제 한 번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다 싶어가지고 그 제자 스님한테 물어요. 너는 꽃을 사랑하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꽃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분재도 하고요. 또 화분에 심어서 또 가지를 철사로 해서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스님께서 그럼 꽃도 너를 사랑하드냐 하고 물었어요. 이러자 제자 스님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꽃을 좋아했는데 과연 자기 손에 의해서 철사나 가지치기를 하고 철사로 감아서 구리로 감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꽃도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번뇌에 빠져서 그때서부터는 꽃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꽃 가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있는 그 상태에서 가꾸었지 잘나가 집에다 심고 절에 심고 이런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꽃에만 굳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우리는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으로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 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 상대방은 받기가 괴로운데도 막무가내로 주고 최선을 다했다. 또 어떤 부모들도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아이는 원치 않는데 부모의 뜻대로 이것저것 다 해주고 또한 자신이 해준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관여를 하는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아니라 침략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침략을 받으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라고 해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화가 나게 되죠. 또한 그것이 불만이 되기도 하고요. 자라면서 분노와 적개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해줄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자라도록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물을 빼주고 또 가뭄이 들면 물을 대주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고 걸음이 필요하면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필수적인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요. 정도에 지나치게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히려 보면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봉사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너무 심하게 해서 받는 사람이 힘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봉사가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든 자비든 상대도 과연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주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볼자님들 지내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았던가 싶을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웠던 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그때를 추워가다 보면 더욱 생생하고 애틋한 그리움으로 가슴에 남아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을 보면 혹여 지금 우리가 뼈를 녹일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가끔은 그리워질 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안탄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을지라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날들이었던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아픔 없이 살아온 삶이 없듯이 시간 속에 무뎌지지 않는 아픔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아픔과 슬픔마저도 진정 그리울 때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힘겨움이 또 어디쯤에선가 그리움으로 변하게 되는지 주저앉고 싶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떤 고통도 우리 누구나 한두 번쯤 우리 곁들을 스쳐 지나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결코 막막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힘찬 새 꿈들을 엮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수에게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